롤드 울리트 닮아 쏘비떡 아 정밀? 선정밀? 아이 그것도 왜 자꾸 선... 그럴 수도 있지 유령이다 순무다 어 좋지 않은데 이 정도면 싸게 잡긴 했는데 정밀? 발돌림 1, 2, 3, 4, 3, 4, 5, 6, 6, 7, 8, 9, 10 어우 고통 호션 웬만하면 슬라임 때 쓰고 싶었는데 뭐고 아니 이게 개미냐 펜촉 이게 개미냐 특 게임 맞음 애석하게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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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삽질할꺼야 액트2야 내가 와다 1삽 2삽 3삽 자 let's go 어 연막탄 나있어 아니 뭐 집중 두개로 뭐 하시려구요 아까 일방에서 반사신경 못먹고 넘어오지 않았나 반사신경 주세요 왜 안줌 총무 송수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아아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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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 거덜났네 아싸 깎아 털 어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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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게시에 질려 죽은 새. 스킬이 이래봤는데 안나왔어. 어, 반사. 좋고. 함 읽어줘. 책 함 읽어. 독서 함 해. 아니. 아니. 있기 때문에. early enough. 고마워. 이제는 고마워. 이번에는 고마워. 그의 바삭바삭이 숨어 덜어냈지 말라고 생각해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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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못 막네 아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폭주 폭주 집중 폭주 고개 폭주연금 폭주연금은 좀 땡기긴 하네 이 세장이지 딜이 너무 약한데 그 네장의 체대 대단원 이런거 나왜지 마이 프레셔스 대단원의 마아 아 진짜 네장에 쳐야 하나만 아 진짜 네장에 쳐야 하나만 대단원 네장에 쳐야 그것도 아니면 그냥 반사신경 하나 더 줘요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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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에 안주로 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그래도 로봇이 그나마 잘 잡는게 달팽인데 아 아 아 아 아루 아 아 으 으 으 생강 교살이라도 써야되나? 일단은 제거 둬보자 덱돌리면 어쨌든 어떻게든 될거니까 일단 덱을 돌려라 케이슬더스중 발췌 안국슬더스에는 덱을 돌리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배단원좀좋아 전략가? 똥중이 두개나 있는데 전략가를 써야될까? 전략가가 더 좋긴해 근데 응? 응? 근데 채거가 먼저지 오골드가 없네 오골드가 없네 오골드가 없네 굉장히 조심스럽구만 오골드가 없네 아니? 아니? 원래 저기 갈려고 했는데 여기로 바꿔야겠다 오골드가 없네 이러면 다 된거 같은데 날뺑이만 좋은 문젠가? 대초에 달팽이가 문제가 많나? 대초에 달팽이가 문제가 많나? 대초에 달팽이가 없나? 대초에 달팽이 없나? 대초에 달팽이 없네 대초에 달팽이 없네 여기로는 다른 군사람들 대초에 달팽이 없네 남은 그리기 대초에 달팽이 없네 남은거지 물건을 지켜놔 이정도면 달팽이 잡기 힘들겠다 근데 왼전도 없네 심지어 아까 목살 먹었으면 일은 더 나았을텐데 달팽이가 안나올 왕들도 있긴 하네 요가 글쎄 그냥 많이 삼 반샤 오 마 오 마 한 반샤 신경 반사신경 버프 먹었을 때는 버프할 정도인가 싶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 버프 안 했을 땐 저딴 거 어떻게 썼나 싶네 이렇게 노딜이면 발팽이 힘들겠다 이렇게 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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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첫 핸드도 쓰레기 오네 단사가 3핸드 아잇 도란나 와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쓰레기 게임인가 보나 과연 도란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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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강 아잇 아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리석은 놈.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능숙한 지륙이 사코된 게 좀 크네. 16힘. 힘이 매우 강한 달팽이. 체력 이만큼 깟으면 잡기는 한 것 같은데. 와 드로 감소 턴에 4장 뽑는 거 편히.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맞다 잘가라 펌프 백 신성조 그냥 신성 신성 쉬프트 667 아니 아니 표창 능지 버려 칼질이나 써야겠다 아 왼쪽 아 이거 권투오염 유발댁이잖아 아우 내가 이긴걸로 치면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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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쌍테이쌍토네스게 아니다 젠프하겠다 아 어차피 이겼는데 그냥 이긴걸로 지면 낫지 젓가락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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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중제는 왜 카드를 버려가지고 아잇뭐야 아잇뭐야 주님 이런 덱에는 마무리를 사용해보세요. 혹시 슬할 못? 못? 이 슬 잘할 녀석. 저는 굴러다닐 거에요. 아니 근데 상태에서 늘어서 공격 떠들여줬잖아. 아 심장 쇠. 현실 데미지 돋네. 아 손가락 아파. 아이 심지어 약화도 안 걸렸었네. 약화 끝나면 딜 올라가겠을 생각했는데 생각이라나 약화도 아니었잖아. 약화 걸려서 딜 드럽게 안 들어가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이츠 지금 딜이 약화랑 구분이 안 되는 WWW. 약한 공격은 약화와 구분할 수 없다. 약화 걸린 건 내 손목이었고. 계속 구르기 탐탐한 치고 계신데 이거 엘덴링인가요? 이거 엘덴링이었네. 세 번 구르 고간대 때리네. 아 표창이나 먹을 걸. 아이씨. 아 근데 괜찮도 없고 해가지고. 아이씨. 와 아직 P300이나 남았네. 더러운 놈아. 태배를 인정해라. 주악한 자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너무 힘들어... 아, 포션... 아, 깨시로 잡을걸... 아, 아니 미친... 하하 이C... 이isms이야... 예, 요리를 잡자... 구워... 아 손가락 아파 3 1 1 4 1 승 괄호 10패배 4 1은 이겼지만 나는 졌다 6 덕 까가 덜 86킬 까까 털 아니었으면 힘들었다 독고특 와 이분 영체 안쓰시고 9평으로 잡으셨네 무르기 평타로 심장잡기 2 1 2 2 2 2 2 2 3 2 3